반갑습니다 2022년 8월 19일 현재 시간 6시 7분 입니다 자 오늘 또 검색 시 어떤 종목이 잡혔고 어떤 종목이 또 수익을 냈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잡혔습니다 첫번째는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가 잡혔구요 첫번째 종목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가 첫번째 종목으로 잡혔고 두번째 종목은 대동전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무슨 어 뭐 완전히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게 만원부터 나왔어요 거의 한 네번 떴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오늘 또 나왔어요 나는 이게 또 나올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역시 가는놈을 잡아줍니다 두번째가 대동전자 대동전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어제안에 15,000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만큼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대동전자 대동전자 대동전자는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6,150원 유일로보틱스 34,100원 16150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참고로 코닉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이 어제 잡힌건데 오늘 또 수익이 나왔죠 충분히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안 냈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에요 코닉 오토메이션 충분히 수익보고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오늘 대동전자 상한가 같죠 빠밤 상한가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상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 검색식으로 정말 수익을 극대화 시켜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정말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돌리셔야 되요 이거 돌리시면 아무것도 안하고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드려요 자 이 검색식은 뭐냐면 키움증권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스타트 버튼 키움에 캐치라는게 있어요 그거 스타트 버튼만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되는거에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되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고급이나 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대동전자 두 종목 나왔고 어제 잡힌 코닝 오토메이션 코닝 오토메이션도 오늘 수익보고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S9인데요 S9 월요일부터는 S10으로 갑니다 원래 업그레이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할까 말까 근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진짜 새벽 3시 4시까지 밤일도 안하면서 제가 정말 S10을 다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모든게 집합됐다 저의 모든게 집합됐다 더이상 저는 업그레이드 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S10이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구요 참고로 S10은 오늘 대동전자와 1... 뭐더라? 1승 이렇게 두 개 잡혔어요 대동전자와 1승 이렇게 두 개만 잡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의 모든게 들어간 S10 받으실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정말 S10은 저 혼자 쓸까 이 고민까지 사실 이 유혹까지 솔직히 있었어요 솔직히 저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S10은 내 혼자 쓸까 아니면 정말 친한 회원들한테만 줄까 이런 아주 그냥 뭐 지금 친한 회원들 생각하니까 우리 경정님, 쑥이님, 전하무정님, 콜라님, 그 다음에 양상갑분님, 그리고 누구지 그라포님 뭐 이런 친한의 운만 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우리 검색시 팀들 회원들이 제가 누가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순간 빡 들어가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우리 최 부장이 열심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고요 이 S10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안 보여줄 수가 없다 S10이 오늘 무슨 사고를 쳤는지 저희의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S10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눈 제대로 뜨고 한번 보세요 자 이 S10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친한 회움만 줄까 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너를 믿는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최 부장이 겁나게 참고로 우리 최 부장은 업그레이드 검색식이 뭔지 몰라요 이 검색식은 우리 직원들도 아무도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부장은 검색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그냥 기계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계대로 하는 거예요 검색식 안에 뭐가 들어간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예 아는 사람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부장이 정말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 제부장한테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씩 싸주세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늘 S10입니다 S10은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안 잡혔어요 유일 로보틱스도 안 잡혔고요 어제 코닉 오토메이션도 안 잡혔어요 참고로 어제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S10은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하성 밸브도 안 잡혔고 아무것도 안 잡혀요 어제는 아무것도 안 잡혔고 오늘은 대동전자와의 1승 딱 되는 것만 잡아요 정말 이 침해를 기울인 제가 정말 밤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벽 4시까지 정말 정말 마누라 눈치를 막으면서 집에서 정말 모니터를 켜서 정말 이 검색식을 열 개를 틀어놓고 마누라의 눈치를 피하면서까지 만든 이 S10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 친한 애원한테만 주려고 했던 이 S10 내 혼자 쓰려고 했던 이 번뇌와 고뇌를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최부장이 지금 깔고 있습니다 지금 최부장 연결되면 꼭 최부장한테 커피 하나씩 사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고 열심히 지금 팀뷰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S10 월요일부터 S10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익인증 사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S9이 꾸지냐 그것도 아니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안정스럽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인입 자 1승 대동전자 다 먹었죠 깔끔하게 먹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조안님 대동전자 먹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페라리 로마타자님 코닉 오토메이션 축하드립니다 페라리 로마타자님 방송 들으면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누님 누님은 아닌거 같은데 네 어쨌든 잘해보좌님 코닉 오토메이션 축하드립니다 전보영 전보영님 유일로 부텍스 아쉽지만 손절 그리고 크레이트님 코닉 오토메이션 축하드립니다 어제 잡힌거죠 오늘 수익 냈다는거에요 근데 S10은 이런게 안잡혀 코닉도 안잡혀요 이해 되십니까 어제 어제 아무것도 어제 사실 아무것도 안잡힌게 더 나을수도 있었거든요 S10은 어제 아무것도 안잡혀요 그리고 우리 흐르는강님 보유주기는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잡힌 대동전자 수익실험 했다 히림 일부 하성벨부 그리고 오늘 잡힌 유료비도 보유중이다 히림도 내가 팔라 했거든 이분한테 안팔더라고 검색식이 잡히는 종목들이 힘이 상당하네요 당장 수익실험 안돼도 2-3일 정리되는거 대단한거 같다 S10 업그레이드 월요일장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흐르는강님 기대하셔도 돼요 자 대동전자 코닉 오토메이션 주의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갤럭시님 대동전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산갑부님 아쉽지만 유료비도 손절했구요 그리고 빨간우산님 예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블루레인님도 축하드립니다 대동전자 그리고 호호마마님도 축하드리구요 1승 대동전자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무중님 대동전자 158만원 1승 9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1승 같은 경우에는 S9도 뜨긴 떴는데 4번째 떴어요 그래서 2개 이상 무조건 해야되기 때문에 S10이 좋다는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인정 수익인정 그라포님 콜라님 전화무중님 한종목님 그리고 쑤기님 뭐 이런 분들 제가 또 이야기 안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구요 양산갑부님 그리고 호호마마님 뭐 이런 분들 갤럭시님 이런 분들한테만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 나쁜새끼다 이런 생각을 확 들어서 어 지금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S10 더이상 저는 이게 끝판 대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또 여기서 저는 S11 발음죽이네요 S11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할거지만 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더 좋아질으니깐요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이 검색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켜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돌리기만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강요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시 30분들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 8260 9542 검색시기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 8260 9542 다시 한번 오늘 S10 빠방 딱 두개 잡혔습니다 S10 딱 되는것만 유일로보틱스 피해갖구요 예 강요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구요 어 이 검색시 정말 나는 정말 돈 안 팀 안 드리고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파밉